하이 얘들아 내가 오늘 염색을 했어 어때? 검색을 염색했어 완전 검게 됐지 성게에서 검게 얘들아 깝치지 마 뒤지기 싫으면 난 진짜 존나 패는 성격이야 진짜 밖에서 걸린다? 난 존나 센 애야 알겠지? 깝치지 말라고 내가 오늘 존나 어떤 일이 있었어? 연희동에 사는 애인데 진짜 사람도 개 못하고 진짜 팰 뻔했어 나 진짜로